태양이예요 맵 I'm ready 마, 마, 담대 마, 담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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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내 있었다 감동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작품 2편을 얘기해주세요. 오, 예전에도 신이가. 넌 원래 2편 좋아해요. 너도 좋아? 그러면, 어이거 국가. 안주를 쳐서. 들어와! 와! 진기야, 진기야. 진기야, 진기야. 진기야, 진기야. 진기야, 진기야. logged in 오우 오븐지 팔을 빼가지고 오븐지 10년째 연못한 마트에 쓰니 음 이거 아니고 이거 Five guy 물건하네 바빙해 이거 나 아니 나 우리 나 나 내 알바나 너한테 뼈 따중 뼈 따중 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나 어렸을 때 이런 날 안 왔어 지금도 안 왔어 손에도 안 왔어 상담도 안 왔어 요즘 집밥을 먹었어야지 저는 여기에서 눈에 보여요 형 박수했는데 한 번 만난 거 같은데 잠시만 나 두었을 때 얘랑 싸운 거 같은데 우리 앵머리가 나였어 덕전 시기 덕전 시기 덕전 시기 사와나 했어 덕전 시기 풀어달라고 하면 앵머리가 왔어 덕전 더 덕전 시기 덕전 시기 덕전 시기 덕전 시기 억머리가 그렇던 시기 눕하란 말이야 쟤는 강해 철학 달이든 수라 르타리도 진짜 짱이야 나 르타리데 아 르타리데 물에 소스를 빼니 응. 못됐다, 르타리. 게임도 어. 아, 진짜 안 했어. 나 알겠어. 오빠. 번호가세요. 어떡해. 자고 됐어요. 경찰이야, 오빠. 다 온 거야? 야, 내가 누군지 말하지만 세상에는 아빠, 오빠가 딱 두근래. 아빠가 아기 사랑하면 다 온 거야. 아부야? 오빠. 아, 나는 다 온 거야. 다 온 거야. 안녕하세요. 수영아. 하아. 하아. 왜요? 왜요? 근데 이태원 오빠는 잘생겼어. 내가 많이 착용하고 맛있게 맛있어. 진짜. 제이는 이제 유치장 스타일이지. 하아. 제이도 다 먹고 싶어요. 세인창 느낌. 쇠로기 형님 씨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아, 무서워. 아, 언니 거 어깨 엄청 올라왔다. 아, 재수없어, 씨마. 여기는 어디? 미세 왕. 미세이. 선생님, 나의 말이 맞네. 3.2이 나는 곳이 누워지겠어. 아, 어디죠? 제완, 대구. 대구요? 아니, 대구 도시는 게 큰 거 같아. 이번에 같이 놀러갔던 사람들한테 여쭤볼까. 여기 weitere 많은데. 무슨 의미들이 뭐가 Cen vio doubt dreams a dei. 하하. 하하. 아하. 하리 지금 나만 먹은 거 같은데. 아무 scriptures thought I like you. system, hey is wเฮylan. 선생님이otheby porkänd in me. 무슨 things further. 샷이 제가 핫ㄹ 먹은 거 같은데. 지금 제 Mar lent nya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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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와 예쁘. 와 Billboard Moo dafür 뭐야γά Hammerunder. 아니 예뻐요? 저는요? 예뻐요. 알겠어 안 되겠다 뭐 여기 쏴야겠다 그럼 S8 뭐 늘 봤어? 어려요 어려 열린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나 지금 다 받아줘 야 지금 광고 들어온다 걔 알았으면 안 돼 나 저거 알았다고? 한병선 예 톤 님이 지속됐어요 누나 오빠의 한 번 더!!! 은혜 부부 add 분ще다 나는 콜 네 사장님 확정 주세요 오오오오 감사합니다 마리오야 감사해요 다른 형은 네 괜찮아요 제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 뭐? 유맨이다 유맨이다 아 네 누나 저희 누나 김코디 우리 언니 아 나 어머어머어머 시대에서 살았네요? 뭐야? 어 재수 없어요 정말 미식이란 말인데 잠깐 잠깐 홍길라 했으면 그냥 그냥 꺼주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못 찍고 갈 수 있는 브라보 그냥 얘네 진짜 낙캠 있으면 목소리가 완전 많아요 야 그러면 이 앞에서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누가 베트남아야? 아니 우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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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진짜 잘 다 그러더라고 어 아 땡 아 안 한 거야 아 아 저 진짜 야 이태원 지구대 형님은 저 누구 거랬어? 야 진짜 몰라 너 왜 안 먹어? 저 어딨어? 너는 취했지? 아 아 아 아 야 너 괜찮아? 야 야 나 취했어 가자 어디에? 네 가자 나 취했어 네 아 아 아 야 야 나 안 취했어 나 안 취했어 이태원 지구대 형님은 안 취했어 야 안 돼 안 돼 나 그냥 약간 예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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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저희의 또 망나니 술방송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